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나이 서른여섯 살 정도면 남자로서 웬만큼 털이 잡혀 있을 때입니다. 그 나이가 되면 폐기는 당연한 일이고 폐기에 적당한 균형감각을 더할 수 있는 신중함도 함께 갖춰야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서로 죽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는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댐댐이를 이렇게 전망하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준석 국민의힘 후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나치다 할 정도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김종인이 윤석열에게 베레 순간 운운하면서 꼬리를 치다가 반응이 없자 표본해서 검사가 대통령이 된 적이 없었다며 저주를 하고 나섰다. 게다가 김종인이 안철수와 원수지간이란 것은 비밀이 아니다. 이준석은 자기가 당선되면 이런 김종인을 모셔오겠다고 했다. 그것도 대선 선대위원장으로 그런 유능한 우파의 인재들을 두루 모아서 후보를 뽑는 공정한 대선관리자 역할을 포기한 거고 자격도 사라진 게 아닌가. 이 같은 사실을 이준석과 김종인의 위험한 공감대라고 지적한 나경훈의 말은 백번 들어도 옳은 말이 아닌가. 이것이 민경욱 전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점입니다. 저희 해설은 이렇습니다. 당 후보로 나서는 순간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대선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라보는 사람들이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인상과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설령 과거에 친했다 하더라도 당 대표에 출마하는 순간 공적으로 김종인 영입론 운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와신톤에 거주하는 자그킴 님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 양식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 쓴소리를 잘 담아내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은행의 가벼움과 그것이 주는 불안함은 이준석과 김종인 둘의 공통점이다. 나이는 문제가 아니다. 은행의 가벼움과 그것이 주는 불안함은 이준석과 김종인 둘의 공통점이다. 나이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82세나 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최근에 오락가락하는 그런 처신을 보면서 뭔 사람이 나이를 저렇게 먹었어야 되겠나 이렇게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설령 상대가 자기가 뜻한대로 움직여주지 않더라도 젊은 사람들의 앞길을 막는 그런 말을 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웬만큼 강심장이 아니었어야 그런 말을 쏟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당신이 안 하니까 당신은 나쁜 놈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이 82세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젊은 사람들이 창창한 앞날을 그렇게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겠느냐. 제가 갖고 있는 양식으로 밀어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종인 씨에 대한 일말의 이해심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의 처신을 보면 거의 바닥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김종인 씨를 이준석 후보가 열렬하게 사랑하고 찬미하고 또 찬가를 부르는 것은 참으로 뜻밖의 일입니다. 사람은 유유상종이란 말처럼 자신과 엇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준석 후보의 그런 김종인을 향한 구애를 탄탁지 않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준석 후보가 남긴 여당의 주요 의원들에 대한 인물평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오늘 새벽에 페이스북을 읽다가 만난 그런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후한 평가들이 계속됩니다.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과 방송을 자주 하고 해서 나름 각각 특성을 좀 파악했다고 한다. 내가 느낀 단점은 제하고 각각 장점을 열거해 보면 장경태 의원은 장경태 의원은 자신감 김남국 의원은 성실성 박성민 의원은 표현력 이동학 최고 의원은 행동력 그리고 또 김남국 의원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준비해오는 사람이고 아주 그야말로 여당의 문제성 있는 발언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아주 후한 평가를 이준석 후보가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평가하기 때문에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들이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해설은 이런 이준석 후보의 평가를 보고 나오는 한탄은 철이 없는 친구구나 라는 그런 한탄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보는 안목이 이렇게 형편이 없을까라는 그런 그런 탄성도 함께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일일이 알 수가 없고 다 제외하고 김남국 의원만 한번 보기 바랍니다. 특정 인물을 비유하는데 온갖 말을 다 만들어 온 그런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2년 전남 광주 출생 2008년 중앙대 행정학과 학사 2020년 김용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입당 가장 하이라이트는 금태섭 의원과 조국 친조국으로 나눠서 서울 강수구 갑에서 맞섰던 것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건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복장을 그냥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남국 의원에게 성실하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준석 후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준석 후보의 인물평을 보고 문참S님이 이런 논평을 남겼습니다. 이준석 후보님 문제는 당신이 열거한 그 많은 장점들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키는데 그들이 올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하나의 단점은 너무나 심각해서 결코 그 어떤 장점으로도 상세시킬 수 없는 용납불가한 단점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나이가 든 사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으면 이준석 후보의 그 경박한 인물평에 대해서 이런 논평을 남겼겠습니까. 어떤 가치기준을 갖고 인물을 평하기보다도 대단히 감각적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만났던 페이스북의 한 논평은 와신돈 DC에 거주하는 자그킴님의 이런 대목입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성실하잖아 열심히 하잖아 그런 평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물이 이준석 후보가 내놓는 그 특정 인물이 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성실하다 열심히 한다 표현이 뛰어나다 그걸로 족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바꾸는 데 이력을 담당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의 평가로 거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희 해설은 그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이뤘는가가 아리숭하고 정치판에 오고 가면서 말로 살았고 어렵게 얻은 모든 그런 지명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거에서 다 패배했고 그렇다고 해서 반듯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람 보는 안목도 아리숭한 한 젊은이에게 열화 같은 칭송이 이어진다는 그런 언론 보도는 그 자체도 아무리 봐도 아리숭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그킴 님은 또 자신의 sns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준석이 10여 년 전에 비대위에서 활동하면서 보고 느낀 바를 서울과학고등학교 동문들만 볼 수 있는 웹 게시판에 적었다고 하는데 컴퓨텐시 엘리티 그러니까 어떤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문제를 늘상 생각해야 되는 저로서는 이준석의 행동이 위법이 아닐지라도 위법일 수도 있으나 나는 알 수 없다 매우 부적절했다고 느낀다. 공개될 성질이 아닌 정보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과학고등학교는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인가. 뭐 이같이 자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출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업윤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내부에서 취득한 정보를 일체 외부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이죠. 변호사의 직업윤리나 회계사의 직업윤리나 전문직의 직업윤리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은 개인의 양식으로 밀어볼 때 그렇게 바깥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죠. 이런 부분들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공적인 인물로서 이준수 후보가 비판받아야 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윤리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죠.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은 참 요지경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젊은이가 붕붕 뜨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런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방송은 의도된 방송이라기보다도 새벽에 자극힘님의 페이스북을 우연히 보다가 타임라인에서 이준수 후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가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논평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편견이나 어떤 저의를 갖고 이준수 후보를 음해하거나 해하기 위한 그런 방송이 아니고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취득한 정보의 바탕을 두고 논평을 한다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은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남겨주신 분은 6월 7일 날 방송됐던 백신 접종자에 대한 차별 대우 내용입니다. 원더우먼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공무원의 탁상공론이 문제입니다. 나라 경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역을 정치에 이용해서 국민의 자유를 조이고 있다고 봅니다. 해외로부터 입국자들은 모두 다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요구하는 무차별적인 자가격리를 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백신이 아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맞은 것으로 보이는 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들은 일부 대기업의 경영자나 고위적 경영자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처럼 국가로부터 격리 면제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 14일간 의무조로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미국으로부터 입국해서 집에서 14일을 기다리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한국에 입국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활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백신을 구하기가 너무 쉬운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1차 접종, 2차 접종을 마치게 되면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기 전에 72시간 이내에 엄격한 PCR 테스트를 통해서 음성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면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 간단한 그런 PCR 테스트를 통해서 정상이 없는 음성 그런 확인이 나오면 당연히 경제활동을 허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아주 고위직이나 아주 기업에서 중요한 일부 사람들에 대해만 그런 특계를 제공하는 것은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방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백신도 다 맞고 또 비행기 타기 전에 다 음성 판정을 받았고 또 한국에 입국한 다음에 음성 판정이 1일 만에 보건소에서 실시해서 나오면 당연히 14일을 면제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 14일을 그냥 감옥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묶어두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한 번 더 그런 좀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방역당국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 지금 원동훈님은 현재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고 계시고 이처럼 질문이나 그런 댓글을 통해서 문의를 하면 제가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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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